1. 대주의 손을 붙잡고 2. 대주의 손을 붙잡고 근데 우리 대주님 지금 와서 누구하고 뭐 이렇게 손붙잡고 뭘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10원 한 푼이라도 왜냐하면 조금 남으로 인해서 손재를 볼 일이라는 건 손해보는 금전인데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워낙에 의심이 많아서 잘 안 믿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본인 한 번 마음 준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약해. 약해. 그런 게 좀 약해. 그래서 항상 사장님이 잘 가다가 꼭 거기에서 걸려. 그렇지 않아요? 되게 똑똑하신 양반인데 꼭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딱 걸려서 한 번씩은 금전 손실을 봐야 되고 알면서도 마음의 손실을 봐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는 알아요. 아는데도 치료님이 막 얘기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펩 가더라고. 홀랑해. 홀랑해.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몇 차례 더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땅도 보이고 뭐도 보인다 말했잖아요. 거기 홀랑해가지고 문서 잡으면 안 돼요. 네? 그거 했다가 괜히 이제 자꾸 엎어져. 그리고 사장님이 보면 솔직히 왜 시계추 같은 사람은 금전을 쓰더라도 확실한 돈 아니면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감원 이설이지. 그 감원 이설에 넘어가가지고 하는 사람 그거를 딱 투자를 했을 때는 희싸하게 남은 돈을 벌거든. 근데 우리 사장님 돈이 안 돼. 희한해. 맞아요. 응. 그래서 조금 그런 그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리는 투자를 해서 불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대주님은 딱 정해진 금전이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딱 맞아. 그러니까 일을 안 벌리셔야 되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듯이 땅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하려고 했는데 응. 아니 그 관심은 있는데 응. 제가 지금 결사 반대하거든요. 반대해야지. 사장님 그 땅 사나 봐야 돈 안 돼요. 응. 그리고 거기 나중에 뭐가 올라가고 뭐 그 주변에 뭐가 개발이 되고 막 지금 막 감원 이설이래 할머니는. 지금 그 감원 이설들로 인해하고 우리 사장님 거기다 투자했다가 그 돈 회수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몇 세대 넘어가야 돼. 응. 내 자식도 넘어가고 그 자식도 넘어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내가 살아생전 짊어지지도 못할 거 뭐하게. 네. 그리고 넘쳐서 만약에 사장님이 투자를 한다면 아 그래 뭐 후세를 위해서 투자하셨지만 지금 넘쳐서 하시는 게 아니야. 어 없는금 좀 지금 끌어서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빚 얻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또 앓고 왜냐면 끙끙대거든.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은 끙끙대니까 그럼 거기 병 오지. 그죠? 어 아무것도 안 보고도 잘 하지마. 지금 제가 생년월일 때 아무것도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우리 사장님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실 때 딱 들어오는데 땅이랑 막 이런 게 보여. 근데 그런 제안이 지금 몇 해 오겠어. 아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을 좋아해. 어 그리고 막 사장님 막 형님 막 이러면 이상하게 막 넘어가 어디 안 넘어갈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나선 자기 또 혼자 딱 알아봐봐 또 그거를 어 막 혼자 또 막 알아봐 어 이거 아닌데 근데 또 걔를 만나면 아니 지금 검토 중이야. 이 한마디는 이제 막 달려드는 거지. 울었다. 어 그러니까 또 흔들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셔. 지금 와가지고 굳이 이제 편하게 어 이제 편하게 그냥 음 밥 먹고 그냥 사람들 슬슬 만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만 한데 굳이 이제 뭐 일을 벌려가지고 어 나중에 돼가지고 괜히 빚 끌어안는 게 남한테 우리 자손도한테 또 가고 골치 아파. 어 우리 지금 아버지 지금 말리라고 지금 여기 왔나배 어 진짜로 어 네 맞아요. 음 말리라고 왔나보다 어 몇 년생이세요? 64년 64년생 그러면은 올해 용띠잖아요. 올해 날삼제에요. 보니 나가는 삼제니까 돈을 이제 버리려고 그 돈 있으면은 조상 위에 갖고 한번 굳 한번 합시다. 음 그건 얼마 안 들어. 땅 사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들어. 이해돼요? 우리 사장님은 누구 말도 안 들어. 이게 고집이 한번 서면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이빨도 안 들어가요. 우리 사장님 성질이 그래. 어 그래서 누가 만료를 못 해. 내가 한번 꽂히면 근데 지금 꽂히기 일부 직전이요. 그러니까 나오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사람 투자해가지고 거기 건물 세운 둘 그렇게 대단한 땅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 뭐를 뭐 일단 사놓고 나서 누가 뭐 정부에서 뭐를 사든 뭐 하든 막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지금 그거 그렇게 순리대로 된다 그러면 다 땅 사지. 그죠? 어 수십억 들어갖고 살 필요가 없고 아니 수십억은 몇 천만 원인데 지금 그 돈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하자면 우리 사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수십억 대 가는 땅이라니까 어 지금 사면 이제 뭐 10년대에 수십억이 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수십억 대 되는 땅인 것 같아도 아니라고 요의가 있어 사면 모르는데 괜히 뭐 대출받고 그럼 통장 받아가지고 왜 그 이자 갚어갖고 그 고생을 하냐고 그렇지 여태까지 내가 고생한 게 어딘데 아 진짜 그러니까 엄만 그만하고 싶을 거야 사장님은 사실은 어 이분은 딱 조직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군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하게 나오는 직업을 가져야 그게 다 올바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 사업하면은 남 좋은 일 시켜놓고 본인 거 못 찾아 먹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 돈을 모으는데 재간이 있을 것 같아도 은근히 없어 왜냐면은 쓸 줄 몰라 우리 사장님 근데 내가 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 말만 듣고 투자를 하기에는 어 지금 내 운도 상승세가 아니잖소 내가 차라리 운이 좋으면은 어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왜 해 하는 것도 하면 잘 돼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 운이 지금 하향세를 타는 때고 지금 또 날쌈제에다가 나가야 될 때 또 치고 나가야 되면 돈을 가진 돈도 잃어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지금 할머니가 아까 첫 마디가 뭐였어 사람 말해 뭐 해가지고 돈 꼬여가지고 돈 주지 말라고 그거 소대 보니까 손재가 낫수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풀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몇 년생이에요 2004년 04년생 좀 늦었구나 아기가 네 지금 이제 21살이네요 네 어 아이고 아들도 원숭이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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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띠 엄마는요 저는 말띠 엄마는 말띠 네 66년생 어? 66년생? 네 병호생? 어 66년생 그럼 올해 엄마가 59세구나 아휴 다른데 아무튼 금전은 지르지 마시오이 네 그리고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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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 29일 양력 시월 29일 아휴 우리 아들내미 아버지가 아들 사랑이 크다 응 응 아들 사랑이 커서 아들 때문에 뭐라도 해놓으려고 아버지가 지금 그러는 거야 나가고 없는 응 나가고 없을 때 우리 아들이 그래도 기댈 데는 없다 해도 응 뭐라도 만들어 놔주면 우리 아들 기운이 살까 봐 그래서 그 마음은 사실은 할머니가 봤을 때 뭔 마음인지 알겠어서 근데 지금 시기가 지금 좋지가 않소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없지 않거든요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요 시월 몇일이라고 그랬죠? 시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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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생이라고 하 얘가 예민한 애인데 공부를 좀 했을까요? 이 친구가 좀 공부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래도 어릴 때 공부를 꽤 하고 머리가 좋았을 텐데 중간에 갑자기 변동을 부렸네 얘가 원래는 얘가 공부 쪽으로 가서 차라리 공무원 길을 가든 아니면 부사관이 됐든 약간 그쪽으로 갔으면 어디로 갔어요? 행정학과 행정으로? 잘했네 얘는 내가 보니까 애가 여기 아빠랑 가서 고치식하거든요 고치식할 수밖에 없지 얘는 까막혀 있어 앞으로 까막히고 아빠보다 더 해 맞아요 유진아 형 같지가 않아 그래 그래갖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아들도 까다롭고 아버지도 까다롭다 얘기를 했던 게 그 엄마 팔자예요 근데 얘 아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얘도 아빠처럼 시계초처로 살아야 돼 맞아요 큰 돈을 막 얘가 투자해서 벌고 이렇게 사옥가 사주가 아니고 얘는 그냥 딱 그냥 그냥 딱 정해놓은 룰대로 규칙대로 식단대로 딱 고대로 그러면 그래도 이 친구는 평범하죠 근데 누구한테 절대 패키치는 성질 아니고 예의도 바른 성질이고 예의도 바른 성질이고 딱 자기 것만 하는 성질이고 근데 조금 이제 흠이라면 주변에 잘 두르지는 않아 자기만 딱 맞아요 나만 봐야 돼 나만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안 건들면 되고 나만 신경 안 쓰면 돼 근데 이런 애한테 아버지 사고 쳐보려면 야 나 아빠 안 봐도 돼 얜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자기가 딱 자기 규율의 규칙에 딱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자기는 돈이 10원 있어도 살고 20원 있어도 살아 그러니까 욕심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욕심이 크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무리 뭐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평생 내가 너를 봐줄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너를 위해서 남겼다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속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신경 쓰는 걸 싫어해 나를 막 속시끄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럼 너무 애는 괴로워 그게 괴로워 얘는 그냥 탁 자고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 먹고 딱 시계 보고 그 시간에 가서 딱 업무 보고 응? 그 시간 딱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내 거 하고 자고 이렇게 딱 아빠보다 더한가요? 더해 아버지는 그래도 사람이라도 좋아하고 응? 그래도 사람 만나서 막 어울리고 막 하하하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얘는 그것도 없어 맞아요 얘는 사람도 안 좋아 친구도 그작 그냥 자기가 보는 사람만 보고 내 맘에 든 사람만 보지 누가 뭐 아무리 연결해주고 소개를 시켜주냐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싫으면 안 봐 엄청 까다롭네요 엄마 어 아빠 한 3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래서 윤통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한테 재산을 남겨준 데 고마운 거 모르고 그 재산 키울 줄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냅둘걸? 가만히 냅둘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 뭔가 이제 엄마의 욕심과 아버지 욕심이 있겠지만은 얘는 그냥 지금 이 자체로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자기는 그러면 이대로 난 괜찮아 엄마 아빠 굳이 엄마 아빠 인생 사세요 난 지금 딱 좋아 이거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엄마 아빠의 욕심이야 애가 하나고 내가 늦게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싶고 얘 장가 하나 보낼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근심이지 왜냐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대단하다 네 맞아 이거야 어? 세상 나만 아들 가졌고 응 아주 그냥 나만 나만큼이 아들 잘 키운 사람이 없고 내 아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고 내 아들만큼 대단한 애가 똑똑한 애가 없어 이해돼? 어 근데 공부 쪽이 사실 한 번은 엎어질 뻔했어 근데 얘가 지금 공부로 간 건 정말 지금 얘가 잘 간 거야 엄마 어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애가 잘 그 길로 잘 갔으니까 엎어지지 않게 어그러지지 않게만 잘 잡아줘요 응 근데 얘는 어 순간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힘든 자손이야 어 어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 쓰고 속지끄러운 일 있으면 얘는 그게 괴로워 그냥 야는 지금 어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게 얘는 안정적이야 자기 삶이 어 여기에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느닷없이 어 없는 돈도 갑자기 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애야 얘는 이해돼요? 어 없으면 자기가 딱 지금 30만원 갖고 살아 그럼 얘는 살아 어 어 너 10만원 갖고만 살아 그러면 선대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세요? 어 얘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아빠 너무 욕심부리 안 부려도 돼 아니 저는 그거를 느꼈거든요 느껴갖고 그냥 다 이제 내려놨어요 얘랑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대해서 음 근데 아빠는 내가 차라리 나이가 내가 차라리 좀 많이 안 먹고 조금 다른 이제 그 또래 아빠들 정도의 내가 그 정도의 나이면 안 급해 근데 아버지가 지금 50 후반부터 지금 급해졌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고 내가 없으면 얘는 어떡할까 이미 다 키웠는데도 아직도 아빠 눈에는 아이가 아직 다 안 컸고 아직 내 손이 더 필요하고 아직은 내가 얘를 더 건사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선주는 볼 수 있을까 막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거지 아빠가 생각보다 되게 권위적이고 건세져있지는 몰라도 감수성은 여자하고 똑같아 맞아요 여자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아들 얘기만 했다면 약해 아버지는 일단은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딱 얘기할 때 아들한테 나중에 밀려주고 후세가 어쩌고 막 얘기 다 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는 거야 아들 얘기만 했다면 좀 아빠가 좀 약해져서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 괜찮아 그리고 얘가 만약에 중간에 비행으로 따로 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 얘는 이제 자리도 못 잡고 사실 그깟 그게 사접하잖아 그냥 평범하게 가려면 충분히 평범히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공부를 내려놓고 친구 좋아가지고 여자 좋아가지고 잘못 그렇게 됐잖아 그럼 얘는 완전 엎어졌거든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바르게 서있고 어머니 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얘가 잘 섰어 그러니 아들 거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고 얘를 위해서 과하게 뭘 해줄 필요도 없고 얜 욕심이 없다니까 뭐 아버지가 집을 해주고 어머니가 뭘 해주고 이런 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월세에 사라 그러면 돼 전세에 사라 그러면 돼 집 사라 그러면 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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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거에 뭐 그런 뭐 무력도 없고 지가 입는 옷에 뭐 어? 뭐 그거 꾸밀 줄 알아 뭐라 해야 얘는 셔츠 하나 갖고 일주일주일에 입으라고 입는데니까 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안에 있는 것도 뒤집어 입으면 뒤집어 하더라고 입어서 그냥 다녀 얘는 바지도 아우 야 너 그 바지 몇 년째는 좀 버려 안 버려 너무 편해요 편하면 돼 얘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아들 둔 것도 두 부부의 복이니 어? 더 과하게 뭐 해줄 생각하지 마 건강도 잘 챙기셔 아버지는 오래 건강만 잘 챙기면 돼 이게 돈이 나가면서 물론 내 건강 찾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 그게 나의 근신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근신까지 될 수 있으니 말려 하시는 거야 알겠죠? 음 음 어찌됐든 우리 아들이 혹여나 한 번 좀 변화를 일으키고 안 그랬던 애가 자꾸 직성이 오르고 막 뭐 잘 가다가 갑자기 뭐 안 하고 싶다는데 뭐 이상한 그런 바람이 혹여나 불거던 그때는 꼭 한 번 찾으셔서 아들 위해서 정성은 한 번 드려요 그럼 얘는 아주 평범하게 갈 수 있어 이해되죠? 어? 네